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국어라는 감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깨고 싶습니다 국어라는 감옥이 여러분들 한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제 강연 혹시 듣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지금 몇 년 동안 강의를 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건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가장 슬픕니다 우리 국어라는 그 감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왜 점수는 안 나오고 점수는 더 떨어질까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동안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많이 풀고 이제부터 신경 쓰면 점수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두 친구들 모두 다 이제부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가 아니고 제대로 하자 국어 공부라는 거는 한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게 제 오늘의 논점입니다 수능과 EBS EBS 70% 낸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국어는 내신 과목으로 정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고 있죠 그래서 고3들이 국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오답률 베스트가 전부 다 보기 문제거든요 3점짜리 전 그래서 고3들 국어 공부 정말 안 하는 거구나 만약에 재습을 들었다면 보기 문제는 정말 0.5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논리상 우리 문과생들 우리 과학 지문 나왔습니다 어려운 거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게 나온 거도 딱 보면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보고도 답이 금방 나와요 저는 제가 요즘 가르치는 거는 논리성 국어의 뜻풀이가 아니고 논리성 선택지만 봐도 이 지문의 작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느냐 선택지만 봐도 추론을 떠나서 답이 보이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EBS는 분명히 70%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번 6월을 보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작품을 따옵니다 하지만 문제랑 선택지는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3들은 내가 본 시가 나왔네 그런데 나는 문제에서 이거를 A라고 배웠는데 선택지 A가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번에 고3들 보기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BS라는 건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변형되어서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EBS는 내가 기본 원리를 점검하는 거지 이것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수없이 반복하지 마십시오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과목은 지문을 주어진 걸 토대로 내가 보기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응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보기라는 게 주어지고 지문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전제는 또 뭘까요? 둘은 같다는 뜻이죠 둘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럼 문제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윗글에서 보기를 비판하라겠죠 비판한 단어의 범주는 얘와 얘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만 똑같이 비판할 때 이 지문은 만약에 외모에 대한 글이었다면 보기 내용도 외모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쪽에는 외모가 잘생겼다? 그럼 비판하려면 이쪽에는 못생겼다가 나오는 거죠 단어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은 안 읽었다고 할지라도 보기를 봤더니 문제가 보기를 토대로 윗글을 비판하라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외모가 못생겼다 그럼 이 작품은 안 봐도 이 작품은 외모가 잘생겼다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했어야죠 그러면 영어, 수학, 탐구, 논술 그냥 끝없이 올라갑니다 원리와 법칙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원리와 법칙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국어의 원리와 법칙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봤더니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존재물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순간은 그 존재하는 원리, 방식이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국어라는 엄청난 길고 긴 텍스트, 문장, 문학 작품의 원리가 없겠습니까? 텍스트 없는 소리죠 당연히 원리가 있죠 그 원리란 아주 간단합니다 비문학이라면 비문학, 서론, 본론, 결론에 쓰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시도 비문학하고 똑같습니다 한편의 주제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 용어들이 달라질 뿐, 표현이 달라질 뿐 그게 원리와 법칙이거든요 자,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글쓰기, 글읽기, 출제원리 뭐냐면 제 수업은 먼저 비문학도 비문학 쓰는 방법 시는 시 쓰는 방법을 설명하고요 그러면 쓰는 방법을 안다면 서론을 받더니 앞으로 어, 얘 최인호에 대해서 얘기하겠대 최인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최인호가 예를 들어서 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얘기하겠대 그러면 본론을 읽을 때 우리 초점은 오로지 최인호죠 최인호가 가르치는 방식이죠 갑자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 슈퍼주니어가 나왔다? 비스트가 나왔다? 걔네들이 나와도 보면 안 되겠죠 우리의 논점은 최인호 범위가 좁혀진 거죠 우리가 봐야 될 범위, 읽어야 될 방향을 미리 말해준 겁니다 그것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냐는 것은 비문학 글을 읽었는데 다음 이 글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라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핵심으로 읽었던 것들이 선택지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나 비문학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을 봤더니 내가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앞으로 결론이 뭔지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문자만 따라 읽고 있다 영어도 그렇죠? 그러면 성적 안 나올 것이고 국어 공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이 시의 작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국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날 뚝 떨어질 거예요 국어 1교시입니다 긴장감 아주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안 보입니다 수능급 1등급을 받는 방법은 분명히 정답이 이게 왜 정답인지에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예요 지문을 왜 주는가? 지문의 정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논술에서 지문을 왜 주는가? 지문의 논리적인 정답의 범주, 범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 나 똑똑해? 자신의 생각으로 푸니까 심지어 우리 국어 문제에서 다음 중 이 문장의 내용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추리하시오 추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문 어딘가에서 그거에 근거가 되는 문장을 따와야 돼요 중의권 친구들 많이 풉니다 양치기 양치기의 특징은 거짓말이잖아요 문제 풀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푸는 감으로 푸는 게 굳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순간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게 굳어서 국어는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1등급이 가능한 이유? 문학작품 몰라도 되니까 선택지랑 보기에다 설명을 해주니까 기준을 주니까 왜 그렇죠? 시 저도 글을 쓰는 작가지만 시를 쓰는 순간 마침벨을 찍으면 글을 읽은 독자의 몫이에요 뭐라고 해석하든 제가 일일이 관수할 수 없죠? 그럼 문학이라는 걸 딱 마침벨 찍는 순간 60만 수험생 지못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학인데 이게 수능으로 오기 위해서는 정답이 존재하니까 상상의 나라를 펴지 마라 이 시 해석의 기준은 문제랑 보기에 주어졌다 이것대로만 해라 우리가 작품을 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순간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가능한 거죠 특히 입과생들 국어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절대 아닙니다 할 게 없어요 논리만 익히면 여기 남 static 긴이 provehouse 주 미 점 Dans 폭